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성분은 공정한 선거 확보가 가능한가 그리고 단일화가 가능한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얼마나 강하고 또 국민들이 누구에게 표를 던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선거판 그 자체인 공정선거가 이번에 가능한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령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정선거가 보당되지 않고 지난 4.15 총선이 재현된다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무척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런 경고성 발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3구 대선에서 공정선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야당인 국민의 힘과 같은 그런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표를 지키기 위해서 의심이나 의욕이 적은 투표 방식을 현재 선호하고 있고 주변에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의구심이나 불안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힘에 몸담고 있는 현직 의원들 대부분은 4.15 총선으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지 제가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의 경우처럼 알고 있지만 정치인으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런 쪽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다만 평균적인 지력을 가진 정상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선관위와의 관계나 또 자신의 정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있고 또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입을 다물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핵심 멤버들도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과 입장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4.15 총선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진 선거를 분석하거나 공정선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한국의 선거판이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은 특정 정치 세력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입 혹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나 윤석열 선대위의 수뇌부는 현재의 선거판에 대한 이 같은 일반인들의 광범위하게 공유된 진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의 선거는 문제가 없고 동시에 사전투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재의 선거판에 대한 진단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그 간격이 넓고 깊습니다. 저는 윤석열 선대위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선거판에 문제가 없으며 선거판은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 이번 3구 대선의 성패를 격일정짓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판에는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선대위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판단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패배를 가져올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차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필수적인 정당으로서 해야 될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구도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최소한의 요건은 무리한 요건이 아니고 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선관위로 하여금 공직선거법을 지켜달라고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동안 관행처럼 법을 어겨온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쩔쩔 매고 벌벌 떠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의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실상 관행상 선관위가 행해왔지만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시정을 당연히 국민의힘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입도 뻥긋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 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맹백한 공직선거법의 위반입니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사롭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강행해왔고 3구 대선에서도 일체의 수정 없이 강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위반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법이 정한 대로 사전투표용지나 당일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사인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 158조 3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냥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이 나서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만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후제를 지나느면서 비를 기다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개표시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함인 우편투표함을 먼저 개함, 개표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어겨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개표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보조죠. 수개표 원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는 이번 3구 대선에서 최소한의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야당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일체의 입을 떼지 않는 것이 현재 국민의 힘입니다. 여론조사를 뜨고 일휘일비하는 일이 계속되지만 3구 대선에서 어떤 사적인 이익이 없는 전문가로서 저는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을 허용한 채 최소한의 요구조건도 내놓지 않는 국민의 힘은 윤석열 패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훗날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둡니다. 국민의 힘이 건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대위 간에 이준석과 하태경루의 인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장악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내 장벽에 둘러싸인 채 선거 공정성 문제가 자신의 성패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3구 대선에서 어떻든지 간에 국민의 뜻에 따른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 정직성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 어느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는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최소한 요구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최소한의 요구도 없는 채 3구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사기라고 봅니다. 대국민 사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그런 분발을 촉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